오늘의 펜하트 감사합니다 음 여기군요 그래요 딱 봐도 악의 기운이 가득 찼어요 정말요? 응? 역시 왜요? 보통 이렇게 악령의 기운이 가득한 곳엔 구수한 냄새가 나죠 점심에 청국장 먹었는데 예? 청국장 그 밥 싹싹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잘하셨다 잘하셨다 입맛 없을 땐 청국장이 딱이죠 뭘 좀 하시는구나 우리 집에 누가 있나? 누구세요? 나랑 놀려고 왔어요? 아무래도 이곳의 지방용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어쩌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같은 프로테마사에겐 이 정도 지방용은 오케이? 아뇨 돈이요 돈 돈이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잘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식을 시작하죠 지금부턴 이 지방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말은 아끼시는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앗 앗 아니 지금 뭘 하시는건 못 본걸로 해주세요 네? 자 다시 앗 앗 앗 현명이 들고 붙이면 되잖아요 Far bump 저도 원래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던데요 foul üst 앗 앗 이것은 보통의 악령이 아닌데요? 이 부족까지 이렇게 불태워버리다니 그럼 이제 어떡하죠? 이 정도의 악령이라면 또? 조금 더 들어요 백만원? 음음 천만원? 아유 조금 더 네 안녕히 가세요 잠깐 특별히 50% 깎아드릴게요 나가시는 문은 왼쪽입니다 천만원 더 빼드릴게요 4천만원 싸다 싸 싸 아직 안 가셨어요? 아니 뭐 그러면 이제 버리실 건가요? 네 좋습니다 3천만원 와 진짜 거저다 거저 됐다니까요 분명히 우리 집에 누가 있는데 여기 있나? 여기도 없네 이것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악령이 돌아다니는데 고작 3천만원이 아까우세요? 그래 요까지 끝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의식을 진행하죠 이 의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심슨 테마사가 개발한 슬라임 테마술입니다 오대단하네요 이 하얀 슬라임 베이스에 액티베이터를 넣고 잘 저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 하늘로 승천시키는 테마술 중 하나죠 베이스는 아주 짠득짠득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귀신이 좋아하는 붉은색을 담아줄 거예요 이렇게 가득가득 근데 그냥 슬라임만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슬라임이 섞이는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아니 아니 지금 그 눈빛 저 아니거든요 아니 설마 지금 제가 이 성스러운 의식에서 방귀나 끼고 있겠습니까? 아니 지금 사람을 뭘로 보시고 아니 냄새도 나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집에 누가 있는데 누굴까? 여기도 없네 아... 아 진짜 토하는 줄 그래요 좀 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꾸 소리를 내면 귀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귀신이 하늘로 승천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잘 섞어주는 후 다시 한번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슬라임은 다 섞여진 것 같으니 이제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도막사람 후 도막사람 후 도막... 누구야 누구야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고인님 눈에 뜨시면 안 돼요 지금 눈에 뜨시면 이 귀신에게 홀리게 돼 있어요 절대 절대 눈에 뜨시면 안 됩니다 도막사람 후 도막사람 후 하...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이곳에선 악령이 떠났습니다 진짜 다 끝난 거죠 그럼요 그 어떻게 입금했습니다 완전 떠났어요 진짜 1도 안 남기고 그냥 하늘로 그냥 슉 하고 그냥 승천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잘하시고요 그럼 전이만 아니 이 정도면 우리 번지 연기대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자기야 오늘 내가 기분이다 선지해장국 쏠 테니까 어서 가자 번지야 번지야 미안해 자기야 아 뭐야 왜 밖에서 나와 어? 나 지금 왔는데 그 아저씨 아직 안 왔어? 어? 자기야 나 잘했어 아이고 아 skills 됐어요 from the open 팀 때문에 isn't 오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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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